너랑... 함께하는 거? 아, 카페 어디 생각했는데 있어? 여기 알아요? 저기보다 영향이 나을 것 같아 근데 촬영은 혀가 받아야 되지 않아? 아, 너랑... 모닝커피 마시고 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삭제할게요, 걱정할게요 나 안 했어, 안 했어 나 안 했어? 내년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주말에? 아니, 주말이 아니라 주말이 아니라 너랑...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너랑... 너랑... 함께하고 싶어 아, 함께하고 싶다 아,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이 정도면... 너가 너잖아, 너가 그냥... 여기, 나 지금 촬영 중이야 스타벅스 커피 먹고 있어 삼국왕 인생이지 야, 스타벅스가 대단해? 어? 비싸? 무슨 일이야? 어? 주식이 어떻게 됐어? 장난해? 야, 내 3억 내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금 몇몇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 관계로 이거는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김과정? 말 말씀해 보세요 아, 좋습니다 네 아, 됐고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, 제 이름은 세게이예요 안녕하세요, 제 이름은 세게이예요 how are you? I'm fine thank you 세게이예요 의견 없으신가요? 사람이 없으니 의견이 없겠지 이라라라라디란 ㅋㅋ 아! 아닌데 이건 놀라는 건데 따조나야 돼 아! 어머 아, 어머! 아, 어머! 아, 어머! 맨날 시향에서 막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 이런 얘기는 또 없지? 너 이번에 내 맘대로 날짜도 모르게 해준 다음에 매? 이거 아닌 것 같아 아, 어머! 아, 참! 너 이번엔 내 맘대로 고를 수 있게 할인도 해준다며? 아니야? 너무 맛있어 진짜 괜찮긴 한데 좀 싸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기 비싸서 등을 졌어 비싸니까 등을 쥔 거야 아아 어, 아, 모로 어, 아, 아 뇨 감사합니다.